정동원, 급성장 비결을 공개하다. 이것이 고기보다 더 중요할까? 정동원은 한국의 트로트 음악씬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그의 빠른 성장은 팬들과 미디어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그의 성장 비결에 대한 논의는 최근 방송된 KBS 이티브의 더 시즌즈, 이영지의 네임보우에서 특히 화제가 되었다. 이 방송에서 그는 자신의 성장 비결로 사랑의 힘을 언급하며 일반적인 식단 관리나 운동보다 이 요소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정동원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는 그의 성장 과정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임을 암시한다. 사랑의 힘과 정동원의 성장 정동원이 방송에서 한 발언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다 보니까 고기보다 사랑을 받아서이지 않나 라는 유머 섞인 말로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 말은 그의 겸손함을 드러내며 동시에 심리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촉진하여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동원은 어린 시절부터 대중과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자아가 성장해온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사랑은 그가 새로운 도전에도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는 그가 현재의 모습으로 폭풍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팬들과의 관계 정동원은 팬들과의 유대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가 AI 아이돌 제이드로서 새로운 캐릭터를 소개한 것은 팬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제이드라는 캐릭터는 정동원이 팬들과 소통하며 창출하는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는 그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더 깊고 다양한 팬과의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팬들에게는 이전과 다른 신선함을 전달하며 정동원이라는 이름의 얽힌 기존의 이미지를 넘어서는 새로운 매력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가 얼마나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기대하게 만든다. 제이드라는 캐릭터는 그가 AI와 인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기술과 감성을 모두 갖춘 아티스트로서의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동원은 팬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들의 사랑이 단순한 응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에게 큰 힘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그의 성장 과정에서 팬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팬들의 사랑이 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으며 이는 그의 전반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신체적 성장과 사랑의 힘 정동원의 신체적 성장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과거, 그는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했을 당시 초등학생으로서 키가 146cm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75cm로 성장한 상태이다. 이 놀라운 신체적 변화는 단순히 유전적인 요인이나 자연적인 성장 과정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정동원이 언급한 사랑의 힘이란 요소는 그의 성장을 뒷받침한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인간의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인 자아인식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와 연결될 수 있으며 정동원이 어린 시절부터 팬들과의 유대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는 점은 그가 현재의 모습으로 폭풍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동원의 성장 과정은 단순히 자연적인 변화가 아닌 팬들과의 깊은 유대와 사랑 속에서 촉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동원이 방송에서 팬들에게 말한 사랑의 힘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신체적 및 정서적 성장의 원동력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아티스트로서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가족의 역할 정동원의 가족 또한 그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동원은 어려서부터 음악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키워왔고, 이 과정에서 그의 가족은 그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왔다. 부모님과의 유대감은 그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트로트 장르의 특성 또한 그를 지지해왔다. 트로트 음악은 한국의 전통적인 감성과 서정성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사랑받는 장르이다. 정동원이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받아온 경험은 그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정동원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는 경험이 그의 자신감을 키워주었다고 밝혔으며, 이는 그가 대중 앞에 서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가족의 사랑과 지원이 그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주었다는 점은 그가 팬들과의 관계를 넘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트로트 음악은 정동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트로트는 한국의 전통 음악 장르로 감정과 서정성이 풍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정동원은 이 장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팬들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가 트로트를 통해 얻은 경험은 그가 팬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사랑의 힘과 직결된다. 정동원은 트로트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는 그가 음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었다. 그가 어릴 적부터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경험은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으며, 이는 그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음악을 통해 팬들과 지속적으로 교감하며 성장한 정동원의 과정은 그가 단순히 고기의 단백질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음악과 팬들의 사랑이 그에게 끊임없는 에너지를 제공했음을 의미한다. AI 아이돌로서의 새로운 도전 정동원이 방송에서 자신을 AI 아이돌로 소개한 것은 그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상징한다. 이는 그가 단순히 가수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캐릭터와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팬들에게 신선함을 주는 이러한 시도는 그가 단순한 정동원이 아닌 다면적인 매력을 지닌 아이돌로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동원이 AI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도입한 이유는 단순히 팬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 것이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과 사랑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AI 캐릭터 역시 그가 팬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며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동원의 이러한 시도는 그가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고,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소통 방식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AI 캐릭터는 그가 팬들과 소통하며 창출하는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며, 이는 팬들에게 이전과 다른 신선함을 전달하고, 그가 얼마나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기대하게 만든다.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정동원은 방송에서 팬들에게 사랑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그의 팬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그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동반자들이다. 그는 팬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이러한 사랑이 자신의 음악적 여정에서 큰 힘이 되었음을 솔직하게 밝혔다. 정동원이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그가 단순히 스타가 아닌, 그들의 사랑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팬들의 사랑이 그를 격려하고 지원해주며, 이는 그가 음악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정동원은 자신이 받은 사랑과 지지를 잊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그가 단순한 아이돌이 아닌, 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동원의 미래 정동원의 미래는 더욱 밝고 기대된다. 그는 팬들과의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정동원의 성장 이야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사랑의 힘은 그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정동원은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여정을 계속할 것이며, 새로운 캐릭터인 제이드를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 갈 것이다.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그가 어떻게 팬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사랑을 음악으로 승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진다. 정동원의 성장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팬들과의 사랑과 유대가 그의 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이며,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팬들은 정동원이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게 된다. 정동원은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그의 성장 이야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랑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동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아이돌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팬들과의 사랑과 유대가 그의 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귀감이 된다. 그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팬들은 그의 여정에 함께할 것이며, 정동원의 새로운 도전이 그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지 기대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정동원의 급성장 비결은 단순히 고기나 단백질, 운동 루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말처럼 사랑의 힘이 그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고, 팬들과의 소통과 사랑이 그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다. AI 아이돌 제이드로서의 새로운 도전 역시 이러한 팬들과의 관계에서 출발한 것이다. 정동원의 성장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팬들과의 사랑과 유대가 그의 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귀감이 된다. 정동원은 앞으로도 정동원은 앞으로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